비폭력으로 살아가기 64일 1일차 용기 오늘 가능하다면 성냥에 불을 붙이고 비폭력적으로 사는 64가지 방법을 실천할 용기를 해보세요. 성냥이 없다면 상상력을 발휘해 불꽃을 그려보세요. 이 불꽃은 성찰과 성장, 비폭력 실천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 생각해보기 가장 최근에 목격한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용기를 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행동하기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할까요? 오늘 작은 첫 걸음을 내리세요. 열의 업 그리스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정으로 안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합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